오늘은 애호박 호로록 혀, 혀, 혀 비스밀라이 러마, 하니로이 러마 러마 꼭 먹어야지 어깨 오징어 오징어 매운 고추냉이 매운 고추 쫄깃쫄깃 호박 내장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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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밥 새콤달콤 그리고 초콤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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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시원한 시원한 소스입니다! 시원한 시원한 소스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맛은 정말 맛있어요 맛은 달콤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Cars 짭짤하고 맛있어요 크림치즈 새우 잘 어울려요 팽이버섯 치즈가 들어있어요 동그라미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매운맛 오돌뼈 오돌뼈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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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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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황 흑 흑 흑 이 맛은 쫄깃하고 맛있어요 오이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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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평소에 집에선 새콤달콤하고 볶음밥은 약간 맛있네요 오돌뼈 새콤달콤 뼈가 더 맛있을 거예요 뼈가 더 맛있다고 해요 너무 달콤해요 비빔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대파 초콜릿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